세계는 내 힘으로 만들어낼 거야 변신 변신 이 크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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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크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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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스 보드라네. 이 세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. 일단 지켜보자고. 이 신화의 결말 기츠한테 배드 엔딩을 안겨줘야지 다이콘 멈추 널 해치우고 내가 세계를 바꿀 거야 그 세계에서 또 다른 사람이 희생돼도 상관없단 거야 끊어봐 그래 그런 놈은 확 밟아버려 니 인간성도 썩을대로 썩었구나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냐 누구 생각이 맞는진 저 둘의 싸움으로 판가름 날 거야 기츠는 이제 곧 배드 엔딩을 맞을 거야 안돼 흠 그럼 기츠의 최후를 감상하러 갈까? 고맙습니다 뭐 좋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